아름다운 고부간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룻기강의 제 두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룻기 제1장 15절에서 2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지만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의 아름다움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뜨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남은 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뜨나기도 하고 여러분 곁에 남아 있어주는 자도 있습니다 뜨나는 자와 함께 고민하고 생활할 것이 아니라 남은 자와 함께 고민하며 생활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고부간의 사랑의 이야기 속에 이 풍성한 보리밭에 보리이사과 같이 말입니다 보리이사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르반은 시모에게 입을 맞추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룻에게 계속하여 내 동선은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선을 따라서 가라고 권합니다 이때 룻은 어머니의 백성에 내 백성이 들고 어머니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 그리고 룻은 시모를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정말 룻은 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잘 전수받았습니다 이기적이고 강팍하고 메마르고 고갈 상태의 사랑과 비현실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원하는 계산적인 현 사회의 참다운 현실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그 효성과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희생적인 삶이 룻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간간히 들려주는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음을 여러분 주의와 나의 주의에 있습니다 룻의 효성을 봅니다 룻의 효성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룻의 효성에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군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합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또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따라 가겠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잠자리와 함께 잠을 자겠다거나 주의 발자취를 따라 가겠다고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과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십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룻은 모합 여인이었습니다 나홍이 어머니는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의 것으로 채워주기를 바라는 룻의 아름다운 그 결심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소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룻은 시모 나홍이를 만나서 얻은 배운 신앙 하나님 발견한 그 하나님 정말 그대로 전수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어머니가 어디서 죽든지 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룻의 아름다운 그 결심 대단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중등급 외에는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내 모든 생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리라 하는 굳은 믿음의 결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룻은 어머니의 거름자같이 따라 살기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룻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가는 그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어느 며느리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어느 시골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이 가정의 막내 며느리는 올케, 언니, 동생, 시동생 등등의 시중 뒷바라지에 지친 중에 시어머니의 문 밖에 있었습니다 온갖 구전일을 하여서도 저녁 밥상 앞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있는 데서 시어머니의 입이 열려지면 그날 밥 첫술을 들기도 전에 눈물로 행주치마를 적시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일이 되면 또 한바탕 벼락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 막내야 냉큼 나서지 못해? 여전히 예배당 가자는 것입니다 권사라는 집 며느리가 예배당에 가지 않고 그게 될 일이냐? 이렇게 불효령에 못 이겨 따라가지만 이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건 1년이란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며느리도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학습 세례문담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 학습 세례 문답하는 가운데 이 며느리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집 제 시어머니가 가시는 그 천국이라고 한다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고불안의 서로의 갈등이 천국까지 갈라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고불안에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까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게 하였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권사님은 내가 성전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는 그 천국은 가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시어머니가 가는 그 천국에는 안이 가겠다고 하는 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나의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 내가 하나님을 숨기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그대로 전파되고 전수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룩과 나오미는 그 사이가 아름다운 고부간의 사랑을 찾아보게 됩니다 흑선 자기 민족의 정통성, 문화, 신앙까지 모두 포기했습니다 이 모두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길은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내 가문이 없다고 내 지위가 없다고 지금까지 숨기던 신을 갑자기 버릴 수가 있겠는가 서서히 무리없게 정리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합리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룩은 결단하였습니다 단칼에 끊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룩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나오미가 가진 헌신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두 자부도 잃어야 할 단계였습니다 큰 자부 오르반은 제곳으로 갔으니 잃었습니다 단신으로 고향으로 향하여 가야 하는 이 나오미였습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슬픔이 많았습니다 괴로움이 큰 중에 큰 중에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러한 중에 나오미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설문이 많은 이 나오미 였습니다 두 자부를 잃어야만 하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두 자부도 잃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굿과 함께 베들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 어두운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럴 때마다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이 많다 괴롭다 라는 히브리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니 우리의 즐거움이라 나오미는 우리의 즐거움이라 히브리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것은 재산도 잃어버렸고 단 루트와 함께 베들렘을 향하여 왔지만은 나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그래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망도 없는 인생이 된 그에게는 마라라는 이름 그것이 적격 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오미는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강직하고 그의 하나님을 잃지 아니한 그것 있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오미 잃어버리지 아니한 그 하나님을 룻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오미는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는 한 가지 간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룻을 얻었습니다 그가 간직한 하나님을 룻에게 잘 심겨 줬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그 믿음 생활 어머니 간직한 그 하나님을 잘 간직 했습니다 전수 받았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새 며느리를 맞이하고 큰 자부에게도 하나님을 심었을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것까지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룻의 효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희생이 따라온 것입니다 효는 사랑할 때 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효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심이 있을 때 사랑하게 됩니다 관심 밖에 두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 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효 사랑 희생 이것은 삼의 일체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모인과 거짓된 사랑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랑은 무슨 사랑? 거짓된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거짓된 사랑과 진실한 사랑이 있는데 먼저 거짓된 사랑을 우리는 먼저 한번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이 거짓된 사랑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즉 이익의 조건이 없어지면 싫어질 것이 100% 입니다 만일 이익의 조건이 없어지고 소망의 여지가 없어져도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일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꽃을 좋아한다고 가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장미 델국화 백합화 코스모스 누구든지 각자가 가진 좋은 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꽃을 좋아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신을 향한 질문도 좋겠습니다 왜 내가 그 꽃을 좋아하지 왜 내가 장리를 좋아하지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지 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 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꽃이 가지고 있는 전설적인 이야기 색깔 향기 등등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꽃에서 내가 좋아하는 꽃의 색깔 향기 등등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꽃 색깔이 없이 흑장미를 좋아하는 내가 흑장미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흑장미가 흑장미가 아니라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뀐다든지 어떤 다른색으로 바뀌어진다면 그래도 흑장미를 좋아할 것입니까 그 꽃에서 없어지고 다른 꽃에서 발견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던 꽃의 대상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향기 또는 전설적인 어떠한 이야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꽃의 향기가 변한다 색깔이 변한다 역시 내 취향이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꽃이 내게 좋아하는 것을 만족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꽃으로부터 만족하게 해줌을 받고 가진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즉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익의 가치가 변하면 언제든지 내가 좋아하는 대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한다고 했으니 좋아하는 것인가 깊이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사람에게 한번 받고 옮겨놓아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 때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학불 널신한 키 넘넘한 몸매 뚜렷한 윤곽 얼굴에 우뚝 쏟은 코 자상한 성격 상냥한 목소리 등등을 들어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은 나는 이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특별한 자랑할 만한 것은 없지만 웬일인지 그저 좋아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가치가 변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기대치에서 벗어나지만 변함없는 내 마음 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멀리하게 되고 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는 거짓된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학벌이 어떻고 널신한 키 다 하다가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만족한 내가 되어 있을 때 사랑한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관에서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나를 나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을 때 사랑하게 된다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저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러면 안적임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만족하게 그의 신앙이 하나님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어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 사람을 소개했더니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어쩌고 뭐 다 신앙 아 오케이 그런데 뒤따라 나오는 것이 학교는 어디 나왔나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죠 그럼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나요 엄마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버지가 조금 그래요 그래요 이것저것 다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표면은 예수 잘 믿으면 됐다고 했는데 그건 합격했는데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학벌 그 문제가 집안 모든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자기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사랑이 I love you 거짓된 사랑이 있는가 하면 진실된 사랑도 있단 말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에서의 아픔과 죽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그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 보자를 두두고 이 땅 위에 오시기까지 하여 나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현륙을 가진 인생의 모습으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 사랑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고통과 나의 영혼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한 사랑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본을 보여준 그 사랑 이외에는 또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제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나의 아픔인 줄 알고 아파할 수 있는 자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친구의 죽음을 대신 죽을 수 있는 친구의 희생적인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죽게서 분부하셨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죽게 속한 것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거절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빈부 귀체를 만련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거절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여도 나눌 사랑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께서 빈부하심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 죽게 속한 그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에 커져라 할 만큼 부여한 자도 없고요 온 세상 사랑하신 주님 이 땅에 찾아오셨네 사랑의 분을 보여주신 그 사랑 함께 나누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부여한 자도 없고요 진실한 사랑은 자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희생을 내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주려고 먹고 싶은 것 모두를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인류에게 주시려고 그 자신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은 내 사랑은 내 이익을 위함이 아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루스는 시몬에게 얻을 만한 소망적인 이익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을 향하여 넘치는 효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였습니다 내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 생활, 습관, 모두를 포기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면서? 시무를 따라가면서 내 어떤 것도 감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생활이 나를 포기하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포기하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이것으로 멈춰 놓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계속하여 그 사랑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윗부분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한다 그는 효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합시고 나의 희생을 들이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글쎄요 거짓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그렇게 하여 루트는 시무를 따라서 베들렘에 돌아왔습니다 추수 때에 나오는 루트를 데리고 베들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실패하여 빈손이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주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내 가진 것 없이 빈손 들고 왔지만 주님은 그것 부르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잃은 것이 모두였지만 다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왔습니다 슬픔이 크고 괴로움이 가득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창피한 것 있지만 그것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니 온 성읍 주민들이 기쁨에 잠겨졌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돌아온 나오미를 기쁨으로 환영했습니다 내 빈손으로 주님 앞에 왔어도 주님은 하나님을 내민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에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환영하였습니다 역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환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폐가망신한 자가 돌아왔을 때 베드레임 주민들은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갔던 자가 돌아올 때 하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넘치고 풍요로운 믿음의 삶이 있게 되면 낙심하였던 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레임의 흉년이 들어설 때 나갔던 자가 베드레임의 흉년이 되니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온 기쁨을 함께 나누어 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약속의 보증수표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신임하게 되고 모여들게 됩니다 정치네요 올바른 정치하면 온 백성이 그 정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릇은 희생으로 말미야마 아름다운 삶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넘치는 그 삶 시무를 따라온 것은 10년 전에 방치되었던 이 낡은 집을 손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도 없습니다 파종한 것이 없으니 추수할 것도 없습니다 데려는 추수꾼의 힘찬 모습이 가득하지만 루트에게는 나오미에게는 그 어느 것도 편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루트는 외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추면서 희생하였습니다 이 루트를 보면서 현대인들이 받는 실패, 은퇴, 실직, 사별, 사고 천재, 지변 등등의 각가지의 변화 속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국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샬롬 살아의 역사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들어가요 ㄴ P 흉 구 주 ям